오늘은 윈도우 헬로우 핀 제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이상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헬로우는 핀번호나 지문, 얼굴 인식을 사용해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는 보안이 강화된 인증 서비스입니다. 물론 적용하면 좋긴 하지만 윈도우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설정 메뉴로 이동하면 비밀번호 옵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윈도우 헬로우 핀 기능을 제거하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로우키와 I를 눌러 설정창을 띄운 다음에 목록에서 계정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옵션을 누르고 장치에 로그인하는 방법 관리 목록에서 윈도우 헬로우 핀을 누르고 제거를 누르면 되는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윈도우 헬로우 로그인 필요 부분이 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끔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비활성화하면 여전히 락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좌측에 있는 다른 탭을 누른 다음에 윈도우 헬로우 핀을 누르면 제거 메뉴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고 진행할 건지 묻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제거를 누르면 계정 암호 입력하라는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비번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윈도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비밀번호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알려드린 경로로 이동해서 윈도우 헬로우 핀 번호를 제거하면 윈도우 비밀번호 메뉴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